1차 ней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레모파드 육지거북 크림 색상이 많죠 여러분 직접 골라오면 이런 애들 골라올 수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건강하기까지 하고 색깔도 이쁘고요 또 귀여운 마지나타 여러분 마지나타 육지거북 아시죠 상당히 귀여운 사이즈 들어왔어요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체리헤드 레드푼 육지거북이 있어요 얘네도 지금 사이즈가 꽤 좋아요 사이즈 좋고 등갑 복갑 다 딴딴 애들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쪽 설가타 육지거북 얘네도 들어왔어요 차에 오래 있으면 안좋으니까 일단 저희 매장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기묘 하이라이트 밑에 설가타 그러면 이따 보여드릴까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